고린도우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이력을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회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화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는 예수님의 본질에 관해 달리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지주의적 기독론 즉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영적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새로 들어온 자들이 예루살렘의 열두 사도를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바울이 지식이 뛰어났다는 사실은 단지 자기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이미 나타내어 보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재었느냐 창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마게도냐 교회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할 때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을 마게도냐 교회를 탈취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장막 깊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리인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까닥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미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바울은 새로 들어온 자들에게 그들 스스로 합류화시킬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린도 교인들의 재정 지원을 사양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례비를 요구하는 것은 거짓 사도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모세의 묵시록 17장 1절에는 하와의 회상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처럼 찬송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지자는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바울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당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은 불가피하게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서 자랑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 아님으로 그 자랑이 사도적인 것이 아님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간접적으로 꼬집는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씨를 뿌려놓은 곳에 와서 그 결실을 가로챘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담대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을 바울이 비꼬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나 종이 되는 것이 더는 육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지만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그들에 비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클레멘트 1서 5장 6절에 바울이 7번 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투옥은 빌립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1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파선과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낸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험과 강도의 유험과 동족의 유험과 이방인의 유험과 시내의 유험과 광야의 유험과 바다의 유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유험을 당하고 바울은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배교자로 낙인 찍혀 죽음의 유험을 당했고 토착 종교인들에게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바울은 어떤 사람 못지않게 희생하고 핍박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분쟁과 타락의 소식들과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걱정으로 바울이 늘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동정하고 함께 아파했고 누가 타락하게 되면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은 육체의 풍모나 신체적인 면에서의 허약함과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약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여정을 거려야 했던 것 등을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색 성을 지켰으나 단순히 체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33절입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24절에서 33절까지가 바울의 고난의 이력소로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았을 때 겪은 고난인데 이후에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목사가 타이틀이 많고 따르는 자들이 많다고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에서 심호한다고 해서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